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미리보기 시간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아 요번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테마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입니다 올 한해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 업데이트 2.0.21 업데이트 미리보기 예 한번 살펴보시죠 고스트 추가가 되고요 요번에 또 3마리가 추가되는데 어? 이거는 딱 보니까 우사첩 같은데요? 저기 G 시리즈인가 보네 그리고 얘네 둘은 뱀파이어 계열인가요? 아예 또 새로 보는 애들인데 자 고스트 레벨업 이벤트고요 로비 이벤트 버튼을 통해서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예 이벤트 기간 또 크리스마스 이벤트기 때문에 2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아 여기 나오네 이거 우사첩 맞네요 뭐야? G 우사첩이요? 맞네 G 우사첩입니다 아 이거는 보아하니 그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건데 그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1, 2단에서 좀 영광을 받지 않았나 싶네요 자 다음 오 이거 뱀파이어 맞는 것 같은데? 피를 내놔 브리지트 얘 뭐야 어디서 나온 애야? 요번에 지금 극장판 새로 개봉을 했잖아요 신비아파트 거기에서 등장하는 뱀파이어인가요? 피를 내놔러 가는 거 보니까 무조건 뱀파이어인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처음 나오는 빌런이고요 브리지트라는 네 또 새로 추가되는 뱀파이어 귀신입니다 그 다음 카뮬라 오 얘도 뱀파이어네 어 이것도 약간 뱀파이어 특집인가?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네 애들 얘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미소년 스타일이긴 한데 일단 남자 뱀파이어네요 어 카뮬라라는 뱀파이어까지 얘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또 신규 코스트 아이템 총 4종씩 추가가 아 4종씩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 특집 새로운 미니게임이 추가되네요 오 뭐야? 오 이 미니게임을 통해서 행운의 바이 말고도 새로운 미니게임이 또 생기나 봅니다 대규모 업데이트는 아니고 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그나저나 이거 생긴 거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포토샵으로 만지면은 얼굴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번에 새롭게 추가될 귀신들의 고스트 피규어 모습은 요렇습니다 쥐우스찹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느낌이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후드 쓰고 있고 그리고 셔츠 입고 있는 인간 같아요 아 그래도 뱀파이어들 중에서는 상당히 잘생긴 애들이지 않을까 아쉽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업데이트 미리 보기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귀신들이 좀 마음에 드시나요? 저는 뭐 일단은 귀신하면 임팩트 자체는 그 쥐우스찹이 제일 나은 것 같긴 해요 나머지 애들은 약간 이안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있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업데이트 때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휴바 바이바이 자